진지해 그게 진지해 저까지 오늘 촬영 컨셉이 어떻게 돼요? 쑤이가 낮잠을 과연 자줄지 안 자줄지 혜진이 먹어봐 15분 자고 왔는데 괜찮아? 혜진이 지금 방송 분량 뽑으려고 지금 오후 반짤 쓰고 나와서 중화요리 중화요리 개구쟁이요 누구 닮은 노래? 낮잠을 자고나야 컨디션이 좋을텐데 아시죠? 안녕하세요 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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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와요 옆집집 출리미 케이프트롤이 생긴게 아닌가 어느새 낫다 다 이쁠 것 같은데 요것도 되게 다 이쁘다고 하던데 여기가 저러고 있어 뜨지마봐 여기다 반짝반짝하고 있어 혼자 혜윤아 너 오늘 잠 15분 자고 왔는데 괜찮아? 안 돼 안 돼 이거? 이거? 콕 할거야? 콕 할거야? 끊지마 어 시원하게 콕 할거야? 이모같아 피실들 멈출 수 있는 방구가 돼 그때 누군지 스튜디오에서 컨디션 안 좋은 날 말하는데 너무pletton 아 소개하고? 덱가님 오늘 촬영 컨셉이 어떻게 돼요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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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! 어, 이거 뭐야? 어? 어?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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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안 있네! 오빠! 야, 왜 타치 안 돼? 피부톤, 색감, 선명도 이런 건 다 감안하시고 봐주시고요. 너무 예쁘다. 다시 압축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. 일단 야외 콘셉트 먼저 첫 번째부터. 1번. 귀여워.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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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